안녕하세요 춤마 댄스 강사 이고은입니다 오늘은 속가의 두 번째 스텝 속가 기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들어 올려주세요 이때 앞으로 가니 양 사이드로 들어 올려줍니다 3,4,5,6,7,8,2,2,3,4,5,6,7,8 이 동작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시면 가슴을 꼿꼿이 세워주세요 가슴을 꼿꼿이 세우는 걸 의식하시면서 무릎을 들어 올려주세요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요 5,6,7,8,2,2,3,4,5,6,7,8 이때 가슴을 세우면서 무릎을 들어 올릴 때요 외복사근이 당겨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3,4,5,6,7,8 이렇게 하면 외복사근에 자극이 되어서요 삐져나오는 옆구리살 제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4,4 이렇게 하시면서 손동작 드는 방향 쪽에 손 무릎 터치 반대 손 머리에 터치 1,2,3,4 이렇게 하면 더 상체가 꼿꼿이 세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5,6,7,8,2,2,3,4,5,6,7,8 이 스텝은 외복사근이 당기는 느낌을 잘 기억하셔서요 천천히 잘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잘록한 허리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